내가 보는 시야를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치대, 포비입니다. 포비는 양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상태에서 전방의 시점으로 동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폰 거치대인데요. 목걸이형 스마트폰 거치대, 포비는 사용자의 목에 걸고 그 하단에 스마트폰을 부착한 후 카메라 촬영 각도만 조정하면 1인칭 시점으로 동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폰 악세사리인데요. 기존의 액션캠처럼 체스턴트나 헤드셋이 아닌 심플한 목걸이형 제품으로 간단히 목에 걸기만 하면 되는 구조인 만큼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셀프 촬영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1인 방송 시스템에서도 유용할 듯한 촬영 악세사리입니다. 203, 147, 77mm 사이즈, 66감에 불과한 무게의 포비는 ABS 수지에 실리콘 자석과 스탠리스 나사가 사용되었구요. 복잡한 카메라 장착 대신 자석을 이용해 거치 부분에 붙이는 것만으로 촬영 준비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책상에 거치만 하면 간단히 스마트폰 스탠드로도 활용이 가능한 포비는 50달러, 하나로 약 5만 5천원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보는 시야를 스마트폰 영상으로 담을 수 있게 해주는 제품, 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